오라반! 500m 앞 버스들만 당기는 차선이란 이적은 역도 내가 앞서게 잠시만요 리스는 아니고 잠시후 우회전입니다 다 이렇게 회사법인으로, 회사걸로 돼있지 리스는 한데도 없습니다 보통은 경비턴다고 리스료들 많이 하는데 500m 앞 50km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 이후다 양 맹심없어 약 300m 앞 둔산 여고 내거리에서 갈마영로 25번길 방면 좌회전입니다 잠시후 그렇구나 지금 큰일나지 약 150m 앞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시속 30km로 사이 운전하세요 청... 잠시후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전망의 과속방지턱입니다 아... 아... 그렇지 그게 맞는것 같아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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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그렇구나 아우님한테 내가 많이 배워야지 음 음 아 아